자 안녕하십니까 독국배드민턴의 이동선 고치입니다 자 이분도 보시면 40대 남성분 앞전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몸이 많이 가서 후위쪽 볼 처리를 하고 계세요 자 몸이 많이 가는 분의 특징은 후위쪽에 볼을 놓지 못하고 그립을 응용을 못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약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밀어서 치고 계시죠 이렇게 팔이 펴진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제 팔꿈치 엘보 올 수 있어요 이런 스윙 교정 후에 보시면은 이제 밀어 치지 않고 있죠 스윙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냅으로 헤드 잘 넘어가죠 그립도 이제 응용 그립을 잡고 계시고 손목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 교정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초 2초 1초 2초 3km 2초 2초 4 4 5 7 9 7